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취업준비생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심리직장 그리고 취업독학 전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다섯 가지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바뀌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제목을 제가 양질채용의 조건과 범위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양질채용이라고 한다면 좋은 회사, 좋은 채용 이런 개념들이 되겠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취업전략가 신주혁입니다 나머지 영상들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동기부여가 더 강화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취업준비생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왜 취업준비를 하는가? 왜 우리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 회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이유는 내가 원하는 회사, 좋은 회사, 내 스펙 대비 조금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준비생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작년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취업 경쟁이 더 심해질 거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떤 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토익 자격증 준비하세요 토익 영어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영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격증이 준비가 안 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인적성, 지사, 그리고 NCS 공부하세요 피기 공부에 대한 어떤 경쟁도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시험의 어떤 성적의 향상도, 성취도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존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외활동 공모전을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회사,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으시겠군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들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냐면 이 스펙으로는 어려워요 이 스펙으로는 지금 취업 준비생분의 스펙으로는 힘듭니다 좋은 회사에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 전공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전공은 여러분들이 설정해버렸는데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어문 계열이면 힘듭니다 이제 이공 쪽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접근한 방향이 쉬우실 텐데 상대적으로 상경 계열 분들이라든지 비상경 계열 분들 이런 쪽 분들은 전공 부분들, 계열 부분 자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선배분들 그리고 앞선 동료분들 같이 동기분들과 이런 얘기도 듣게 될 텐데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직을 준비하는 것도 당신의 지금 방향이다 왜 지금은 좋은 회사에 가기 힘드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한계를 결정짓는 말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도 물론 이제 강소기업들 그리고 역량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내 스백 대비 내가 노력을 해서 단순히 노력을 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준비를 해서 조금 더 나은 회사에 가도록 시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의 한계를 결정짓는 말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인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취업을 위한 계획, 전략,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근데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제대로 된 취업 준비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생각하는 단계 가장 첫 번째 스타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회사를 내가 가려면 내가 원하는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군요 내가 원하는 기준 그렇다면 좋은 회사의 좋은 직장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좋은 직장의 조건이라고 제가 한번 네임들을 달아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은 일단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요약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범주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크게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제가 공무원이라고 표시를 해두었고 그리고 중간에는 대기업, 중견 저는 대기업, 중견은 그냥 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견 쪽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천대기업 이내에 포함된 어떤 그런 회사들을 희망하실 거고 그리고 공기업, 공공 쪽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에 투자하고 노력을 하시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신림이나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공무원 시험, 필기 시험 혹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1년 동안 소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준비생 분들 사이에서는 순공 10시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6개월 혹은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합격권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합격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 취업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경쟁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가 적다라는 점이죠 지방직구까지 포함해도 기회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업할 수 있는 시도 자체 어떤 타이밍이 많이 나오지 않겠군요 하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면 면접 자체는 좀 낮은 수준의 레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 중견 민간 쪽 라인과 공공 쪽 라인을 생각해 보자면 큰 틀을 봤을 때는 민간 쪽 취업 준비랑 공공 쪽 취업 준비는 일단 큰 틀 자체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 통과를 하기 위한 과정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이라는 과정이 존재하고 면접 이렇게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 자체는 좀 유사한 경향이 있는데 큰 틀에서 차이를 굳이 일반적으로 나눠본다면 민간 쪽 같은 경우에는 스펙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본다는 점 그리고 서류 심사 통과하는 부분이 어떤 레벨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을 보는 회사도 있지만 천대기업, 민간기업 내에서는 필기 시험을 보지 않는 것도 보지 않고 면접을 바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공공 쪽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레벨이 있는 어려운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 통과하기 위한 스펙 자체가 민간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인지를 하실 거고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NCS 직기초 많이 들어보셨죠 NCS에 대한 공부 그리고 전공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인성 검사에 대한 어떤 부담 논술 시험을 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필기 시험이 민간 쪽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면접은 물론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기업 쪽에 다채러운 면접보다는 상대적으로 레벨이 조금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쪽과 공공 쪽을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 민간 쪽에 올해 상반기 그리고 2020년 1년 농사를 지어야 될 분도 계시고 공공 쪽에 집중도 높여서 해야 되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본인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단 방향 자체를 잡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공공 쪽을 보자면 이따 제가 신의 직장이라는 개목을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인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공공 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원하는 회사의 조건을 알아보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의 세 가지 범주를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회사에 우리 분들이 원할까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가요? 이 회사에 내가 이직을 해도 될까요? 이 회사에 내가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 괜찮은 회사인가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따다다닥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서 세 가지 이상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의 조건들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죠 첫 번째 연봉에 대한 부분이죠 연봉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는 이유는 폐의를 받기 위해서인데 자 그럼 연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대기업 공채 신입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연봉 수준이 일반적으로 4천에서 4천 중반 정도로 이제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계열사마다 더 많이 주는 계열사도 있고 더 적게 주는 계열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천에서 4천 중반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 분들 중에는 공공 쪽을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공공 쪽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안정성과 그리고 월압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실 텐데 공공 쪽은 상대적으로 민간 쪽보다는 연봉 수준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3천 중반에서 4천 정도의 어떤 각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급 페이, 좀 높은 수준의 페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3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 가게 된다면 저는 중상급 페이 이런 얘기를 쓰는데 LH나 코리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3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라인대가 형성돼 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공 쪽 기준으로 연봉의 하한, 마지노선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3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연봉에 대해서 내 하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내부 인식 제가 이미지, 이미지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간단한 개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 회사와 내 직무를 이야기를 했을 때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점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땡땡 회사 어떤 직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가 당당하고 내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교대, 교본, 주말 해외, 지방 이렇게 적어뒀었는데 근무지라든지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쪽을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 분도 계실 텐데 서울교통공사가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교대 근무, 교본 근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회사의 교대, 교본 근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역시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인데 워라벨과 연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개발이라고 제가 분류를 하는데 자기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한 내용들이 이 회사와 연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성장하는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자기 개발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자기 개발 영역은 워라벨이 보장이 돼서 내가 어학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리고 학위도 따고 싶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가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저는 자기 개발 영역이라고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따다다닥 생각했을 때 내 판단을 세워서 좋은 회사다라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야도 필요하겠죠 나머지 세 가지는 조금 주관적인 개념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연봉이라는 개념은 조금 객관적인 어떤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 연봉, 연봉 참 연봉이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도 연봉에 대해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오는 연봉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직원분들이 작성했던 그 연봉 내용들의 평균을 쳐서 나오기 때문에 연봉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연봉은 단순하게 1년간 받는 돈이 아니라 1년간 받는 기본급 수당 상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통장에 내가 월급이 돈 얼마 찍히는지는 계략적으로 이해하시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돈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받는 기본급 수당 상료 노란색 표시안 저 세 부분이 되겠는데 첫 번째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급이라고 적어두고 밑에다가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개념이라고 적어두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시간하는 일한 만큼 돈을 받죠 3시간이라면 3시간이란 만큼 돈을 받고 5시간이라면 5시간이란 만큼 돈을 받는데 정규직은 그렇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8시, 9 to 6인데 1시간 휴게타임 포함해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일주일 중에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5일 근무하게 되면 이틀은 쉬게 되죠 하루는 돈을 받고 쉬고 하루는 돈을 받지 않고 쉬입니다 돈을 받고 쉬는 날을 유급휴일이라고 하고 돈을 받고 받지 않고 쉬는 날을 무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받고 쉬는 날의 하루치 일당을 주유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정규직은 7일 동안에 5일을 근무하지만 6일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6일 돈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간 나는 48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겠군요 48시간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되겠군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4주인 주도 있고 5주인 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4.35주라는 조정된 수를 픽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게 하게 되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208.8시간이라는 시간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20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정규직은 209에 대한 그 내용과 209시간에 대한 시간을 고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간에 대한 고정적인 페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은 다른 수당에 다른 비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본급의 개념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 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당은 제가 밑에다가 초과, 휴가, 야간 이렇게 적어뒀었는데 여러분들이 야간 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50% 가산된 비용을 받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시게 될 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 수당이 평균쳐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야간 근무를 1시간 하든 50시간 하든 고정된 수를 받게 되는 것이 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인 건데 일반적으로 기본급 대비 한 20%, 30%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즉 기본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수당은 20만 원 혹은 30만 원 정도로 고정적으로 찍힌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상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려라는 개념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는 내용들인데 제가 밑에다가 설, 추석, 휴가, 성과 이렇게 적어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땡땡 회사에서 400%의 상려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100%의 설 상려, 100%의 추석 상려, 200%의 성과 상려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본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월 달에는 통장에 찍히는 돈이 130, 기본급 수당 2월 달에는 설날이 있으니까 130, 100 이렇게 통장에 돈이 찍히게 되고 3월 달에는 130, 4월 달에는 130, 9월 달에는 추석이 있으니까 130, 100 그리고 성과 평가가 끝난 연말 혹은 연초의 경우에는 130, 200, 200%니까 근데 S등급을 받은 잘한 부서는 250, D등급을 받은 못한 부서는 150, 차등 지급 이렇게 통장에 돈이 찍히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물론 세전이겠죠 4대본 빼고 나면 저기서 한 7에서 10% 사이 정도 더 저하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찍힌다는 건데 즉 기본급이 얼마인지 상려가 몇백 프로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찍히는 돈을 계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연봉 개념인 건데 밑에 제가 성과급과 퇴직금은 흰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부분인데 성과급,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성과 상려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성과급, 성과급은 회사에서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회사에서는 이걸 PS라고 부르거든요 프로피셔의 약자라서 이익을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바로 이 성과급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급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봉에 포함시켜서 접근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대기업에서 연봉을 4천이다라고 한다면 성과급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명확한 안내가 부족한 회사도 일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작년에 신입이 3,400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서 작년에 300%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한 3,4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기본급이 150 정도는 될 텐데 300% 즉 450이 더 나와서 3,400이 나왔다는 거니까 즉 이 회사 연봉은 2,950 정도 되는 회사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삼성 쪽의 연봉이 4,000대로 잡혀 있죠 하지만 삼성 쪽에서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4,00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받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연봉에 대한 소개를 들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한 영역들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 하한 연봉 기준을 갖추어서 넘는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법조에 갖춰지는 좀 독특한 제도이기도 한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퇴사할 때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냐면 3개월간 평균 임금 더하기 1년간 평균 상료 곱하기 근성 연수 쉽게 얘기하자면 퇴사할 때 받았던 월급이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550, 60만 원 정도 곱하기 20년 근무했으면 20을 한 방에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돈이겠죠 큰 돈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매년 매는 차곡차곡 쌓아두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내에서 적채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는 사회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퇴직금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처럼 퇴직금은 여러분들의 퇴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공은행 간혹 이런 것들을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관로에서 퇴직금 포함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 연봉에서 제외해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봉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럼 기본급이 얼만지 상려비율이 얼만지에 대한 인지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들 그렇게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봉에 대한 하한 마지노 기준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라는 것이 기본급이랑 상려 그리고 3천 혹은 3천 중반 4천이라는 기준을 잡게 된다면 우리가 주제인 공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기업은 바로 어떤 곳일까? 좋은 공기업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좀 주관적인데 연봉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여러분들 지원하셨나요? 한국초동공사, 코레일 이번에 채용규모 1천 명이 넘는 채용객이 넘는 3가지 공공기관 중에 하나죠 철도공사, 건보 그리고 한전이 1천 명이 넘는 유일한 공공기관 3곳이 되겠는데 한국초동공사는 연봉을 얼마나 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입사원 초임 공시된 자료입니다 코레일의 연봉은 3천 초반 정도를 주게 됩니다 오른쪽 젤 아래 보시면 3, 3, 2, 7, 4, 4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것은 군 미필자 경우 그리고 군필자라고 한다면은 1년당 1호봉이 추가되기 때문에 2에서 3% 연봉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3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라인대가 형성되어 있군요 가스공사, 가스공사 채용규모가 좀 줄었죠 그리고 제주기지를 설립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제주기지 쪽으로 발령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공시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된다면 연봉 수준이 꽤 높죠 4천 대가 나옵니다 공공 쪽에서는 굉장히 상급해이기 때문에 많은 취소생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 다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들어보셨나요? 이번 2020년 초반 3반기 1월, 2월 이때 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 지금 이 영상이 나왔을 때는 공고가 끝났겠군요 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봉을 얼마나 줄까요? 연봉이 4천 중반대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벤처투자 들어보셨나요? 투자가 붙으니까 왠지 민간기업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국 벤처투자는 연봉을 얼마나 줄까? 보시는 것처럼 4천 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폐가 굉장히 높군요 공공 쪽에 대비해서는 그렇죠? 지금 제가 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RU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위에 메뉴 탭이 있는데 거기에 항목별 공시 탭을 누르게 된다면 회사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직원 평균 보수 탭을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봤던 자료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렇게 연봉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고 한번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가지 기준에 따라서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한국처도공사 좋은 회사죠 한국 벤처투자 여러분들이 생소한 회사일 겁니다 연봉 수준은 따라서 봤을 때 한국 벤처투자가 높군요 그리고 두 번째 밸류 밸류를 생각해 봤을 때 코레일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군요 왜? 우리나라에서 코레일 모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 벤처투자도 그렇게 밸류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왜? 금공이기 때문이죠 금융, 공공 그렇게 밀리지는 않죠 세 번째 근무지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코레일 본사는 대전 동구에 있습니다 물론 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쪽에 배치가 되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본사 쪽에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대전 동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도 주어질 수가 있겠군요 한국 벤처투자는 위치를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소초 법원 옆에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 쪽에 거주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개발, 월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떻다, 어떻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그리고 공공유관 쪽에서 근무를 했던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공공 쪽이 월압의 측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정신건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 쪽이니까 상대적으로 월압에는 확보가 된다 그렇다면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생각 드실 거냐면 이런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었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고 그리고 제가 채용 전용 비교라고 적어뒀는데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가스공사, 철도공사, 코레일, 그리고 기술원, 벤처투자 이렇게 나눴는데 서류 심사가 두 가지로 분할이 됩니다 공공 쪽에 서류 심사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서류를 적부로 보고 필기 시험을, 필기 경쟁을 강하게 가는 방식이 있고 서류 심사를 정량, 정성평가, 자소서평가도 들어가서 NCS 기준에 서류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필기 시험은 2대 1 혹은 5대 1, 7대 1 정도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쟁이 나오는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기술원과 벤처투자는 정량, 정성을 보는 어떤 그런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겠군요 그리고 필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필기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죠 가스공사 필기 경쟁률이 20대 1 나오죠 철도공사도 어마무시하고요 일단 보는 내용들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 낮은 경쟁률이라고 적어뒀는데 기술원은 최근에 논술을 쳤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됐고요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필기 경쟁률이 역시나 2대 1이 나왔습니다 필기 부분에 자신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낮은 필기 경쟁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겠군요 공공채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필기 경쟁형 혹은 서류 면접 경쟁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채용규모라고 제가 구분을 지어놨는데 가스공사, 철도공사는 채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입니다 철도공사는 1,000명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벤처투자 기술원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채용규모가 적습니다 벤처투자는 그래도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40명, 50명 정도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채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죠 그런데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생각해보자면 벤처투자나 통제기술원 대비해서 코레일과 가스공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2대 1인 것 맞아? 라는 생각이 될 텐데 역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많이 채용한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요? 많이 채용한 회사?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기준일까요? 코레일이 무조건 좋은 회사인가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공공기관, 공기업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혹은 잘못 알려져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르고 잘못 알려준 방향대로 그냥 막연히 열심히 노력만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기회, 기회를 얻는다는 개념은 취업주민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회를 놓치게 된다 여러분들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회를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 시간 영상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공공채용 개념에서 굉장히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2020년 채용박람회가 얼마 전에 진행이 됐었은 양재 쪽에서 진행이 됐었죠 진행이 됐었었는데 제가 그 공공기관 2020년 채용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 다음 영상이 될 텐데 이 서류 경쟁력, 면접 경쟁력과 필기 경쟁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직장, 공공 쪽에 입사를 하시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른 친구들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볼까라는 그런 방향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을 때 머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공공 쪽에 대한 접근이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2020년 공공기관 채용 트렌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동기부여가 되시나요? 약간 부부부를 끌어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0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제가 직접 갔다 오면서 정리한 내용들도 있고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데 2020년 공공기관 채용 계획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 30분 정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환하는 시간, 출발점이라고 저는 내용들을 한번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주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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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